숨 많이 섰어? 비진대요 지금 비진대요? 응 안녕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더 꼬만두기 할거에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쉬워 5년 대기 5년 대기 가까운 대기 유나짠 지금 약간 낚시꾼 스팟꾼 귀여워 아쉬워 아쉬워 저기 군중 사는거 아니야? 아 언니 지금 여기 그림 되게 이쁘다 나 언니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아쉬워 어 지브리야 지브리 아 이제 시작이야 한 번 뒤 돌아봐주세요 잊지마 아아 귀엽다 되게 너무 좋은데? 거기 나오는 유지태가 이런거 녹음하는 녹음사잖아 영화 뭐 그건 안나 그거같아 초반에 없을때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이쁘지않아 여기 그늘진 곳이랑 햇빛이 딱 떨어진 곳이랑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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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유나짠 빨리 숨 쉬어 비진 되야지 아쉬워 아까 충분히 비진이라며 이렇게 많이 찍잖아 자연의 사진 이렇게 많이 찍잖아 자연의 사진 이렇게 많이 찍잖아 자연의 사진 슬슬 슬슬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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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 숨 많이 쉬었어? 비진 되야지 비진인데? 비진인데? 한국어로는 뭐 어 망키즈가 엉킥했다 엉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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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밤π 도토록 지난번에 면밤 우와, 유나 instincts 귀엽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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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뒤에 뭐가 있냐 역사무생함 오오 귀여워 여기에 써놓으면 누가 알아? 내 말이야 미안하 뭔가 여기엔 너무 거대한 분인데? 이름 그대로 CV 하다 자기 전에 우리 콘비니 들이자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다행이다 그래도 먹을 때가 있었어 우리 한 6시까지 쫄쫄 굶어다가 부럽다 언니 덕분에 제가 예쁘다 길렀어요 냄새 맡겨 향이 엄청 좋아 내가 생각한 카페 못 간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코코 아니야 이거? 다행이다 좋다 너무 쥐꼴만큼 나은 거 아니야? 그니까 쥐꼴만큼이라고 했잖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나 보지? 인상 쓰네 그런 재밌어 물 odysi 돈이 하고 있어요 먹으니까 아리 저녁들은 우리 저녁이 안녕하세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外に貼ってあります、はい、よくチェックしてます。 その後7時7分ごろからライトは様々な色… あ、どうぞ。はい。 じゃあ、これが緑のボタンが屋根の開けると締めるです。 알겠습니다. 今まで電気です。すぐ閉めるを押してください。それ以外は開けるか閉める。 補助的なフォーライトがつきます。 6円です。あとビンビールが4本入ってまして、650円になるので、もし無理になったら明日の朝のシーンを皆さんつけてください。 はい。 1階に取れていただけますか。 5時半頃運んでくれます。皆さん好きなところで召し上がっていただきまして、明日の朝集めます。 夜も真っ暗になります。 真っ暗な作品になってますので、天井に照明がないので、こう。 皆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か? 今のパンを見た時にお勧めしますか。 バビーって、チャワムシーといってます。 バビーって、チャワムシーがあります。 バビーって、チャワムシーがあります。 バビーって、チャワムシーの日本食ではなく、韓国の野菜みたいです。 튀김도 있고요 이건 뭐야? 사시미 아 사시미 있고요 다 어려 보인다 딸부터 생각나구나 아들 딸들 아 우리 딸도르 뭐야 미쳤어 윤아 다르지? 온천 뒤에 여행에서 첫 맥주야 이놈을 모른다고 그러지마 아 아니야 이따기 마스 나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건 말씀해 신만 나네 이거 낮이 두개 먹으니까 강하지 않잖아 김치처럼 이거 작게지? 응 그래요? 응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아?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정전 정전 와 숲한 나무 냄새 나 히노끼 냄새 나 비 오니까 좋아 너무 무서운데 방이 불빛이라니까 너무 무서운데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어 이쁘다 에? 밥 먹고 있는데 핑크색이 됐다 밥 먹고 있는데 핑크색이 됐다 밥 먹고 있는데 핑크색이 됐다 아 5 BIG SRIGIN 지이 2 2 2 3 2 3 2 3 4 5 2 아까 문화는 다 왔어 클레라 이야 이야 우리 너무 무섭다 누나짱 너무 무섭다 민자 거북이 같아 초록색이잖아 나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절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악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왔다다 비가 와서 중간에 모든 프로그램을 못 보고 집을 담아서 다 샀습니다 아 이게 이색으로 30분 있다가 불이 꺼지는 거야 이게 제일 안정적인 색깔이다 그러면 오늘의 오카신은 시오바타아지노 도라곤 포테토 용감자네? 어 이렇게 도라곤 포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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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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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y're comin' onto me cause I'm just the kind of flower they're stinging can my beats but the rhythm's getting high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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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